네, 주식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세 증권 전윤우 수석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 날 주식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초고수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주식 초고수는 당사 고객 중에서 주식 잔고가 500만원 이상, 월 회전율이 50%에서 2000%까지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전월 수익률 상위 1% 고객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당사 MT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먼저 순매수 상위주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9시 30분 기준으로 주식 초고수는 셀루메드, 셀리드, 팜젠사이언스, 휴마시스, SKIE테크놀로지, 솔루엠, 이연제약, 인바이오젠, 제네바이오, 페노션 이렇게 10종목을 우선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코로나 관련 주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SKIE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전기차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일단 코로나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주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연제약은 최근 5일 순매도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만, 오늘은 다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SKIE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주식도 최근 5일간 순매도 리스트에는 이따가 보실 텐데 올라와 있으나, 오늘은 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K배터리 투자 계획이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10년간 40조 원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심과 그다음에 수급과 그리고 또 실적을 보면서 이제 SKIE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섹터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순매수 지금 6위에, 6위에 이제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 중인 주식입니다. 이제 애플의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했고, 전자 가격 표시라는 ESL 기술이 엄청난, 이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 1조 3천억 원인데 영업이 예상이 올해 한 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성장하는 주식으로서 기관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솔로엠은 굉장히 좀 특징적이네요. 개별주 안에서 또 담고 있는 흐름. 그리고 H&M은 사실 주식 초고수들의 손에서 요즘 좀 떠나갔는데 페노션은 이제 또 담고 있어요. 네, 지금 한 2주 전에 이제 TK 케미칼도 담고 있었고, 해운주도 계속 지금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운주는 주가 상승과는 또 상관없이 계속 이제 컨테이너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운임도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체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배를 못 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고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좀 트레이딩하거나 또는 장기 보유하거나 여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어떤 종목들을 또 팔고 있는지 순매도 상위주들부터 또 체크를 해보죠. 네, 지금 아까 순매수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휴마시스라든지 제네바이오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중에는 다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CJN이나 랩시노믹스 같은 진단키트주들을 이제 오늘은 순매도 상위에 올려 있고요. 다만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차익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게임주가 많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조정 중인데 오늘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인들이 이제 5일 중에 4일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이 2일 전부터 순매수를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좀 볼만한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KG ETS 같은 경우도 최근 급등 후에 조정 중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 업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법이 이제 바뀌고 있고 2차전지에 대한 폐배터리 재생사업이라든지 수처리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큰 흐름에서 재생배터리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식으로 놓고 인선 ENT, TY홀딩스 이런 주식하고 같이 모니터링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 관련 주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핫하게 하고 있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 안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요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최근 5월일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 페노션, LG전자, 그리고 기아 이런 업종 대표주, 표성 TNC 포함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 대표주는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으로 이제 12년 만에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실전 계속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들은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고요. 초고수들도. 그다음에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관련 주가 비상교육이나 또는 교촌 F&B를 저희가 보고 싶은데요. 교촌 F&B 같은 경우는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때 거리 두기가 강화돼도 수혜고 배달이 늘어나니까 완화가 돼도 수혜가 되는 외식이 늘어나니까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여지고요. 보통 시켜먹잖아요. 외식보다는. 그런데 이제 업계에는 프랜차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 이 회사는 역으로 또 배달뿐만이 아니라 외식 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매출 총액률이나 ROE 같은 어떤 재무건전성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초고수가 5일 동안 순매수했지만 본인이 이제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좀 떨어진다 싶을 때 또는 조정시 또는 실적이 나왔을 때 잘 나왔으면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그리고 실적주인 효성 TNC를 또 꾸준히 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HL에서 이제는 페노션에 꽂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주업의수들이. 네. 그렇습니다. 페노션도 그렇고 해운주는 TK케미칼도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만 여러 사이드로 보면서 계속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최근 오거래 동안 팔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나요? 지금 뭐 심풍제약이라든지 이연제약이라든지 아예진이라든지 많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은 당연히 좀 차익실현을 했고요. 심풍제약. 네. 심풍제약은 사실 뭐 언급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많이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SKIE 테크놀로지도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만 주가 상승이 2차전지가 좀 좋아지면서 차익실현이 좀 나왔던 것으로 대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주는 10년간 40조원 그러면 10년을 40조원을 10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년간 4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더 커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같이 그 섹터를 같이 모니터링해가면서 본인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캐리소프트가 하한가였고 오늘도 8%까지 낙폭 키우고 있는데 역시 또 캐리소프트에 대해서도 이런 주식 초고수들의 매물 상위에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5월일 동안 좀 숨 매수했던 종목들 상승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 지금 바이오주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주인 비상교육이라든지 YBM넷 이런 주식들이 좀 급하게 오르면서 빨리 오르면서 실적이 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볼 만한 주식들은 사실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초 FNB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테오젠이라는 주식인데요. 지금 현재 상승률 9위입니다. 그런데 피아주사 제형에 대한 어떤 기술 수출이 작년에 토탈 한 6조원 넘게 있었는데 이러한 바이오베터에 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 빅파마에 대한 기술 수출 후에 마일스톤 입금이 이제 곧 기대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추가 기술 수출하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 입금이 기대되는 그래서 실적이 기대되는 주식으로 지금 초고수들은 5일 동안 샀고요. 오늘도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리포트 보면서 같이 공부해가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초고수들의 수급과 함께 덕산하이메탈이라든지 또 교촌 FNB와 같은 종목들은 또 같이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주식 초고수의 선택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전윤호 수석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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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